자, 요번에 체스 연습을 하고 대연을 하면서 가장 이렇게 푸쉬를 했던, 힘들게 했던 선배님은 누구예요? 어떤 분이냐? 솔직한다면 기대하면 되겠습니다. 아니에요. 제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당황스러운데 사실은 좀 재미없는 답변일 수도 있지만 제가 이번에 앨범 활동이랑 연습이 많이 덮쳐가지고 제가 좀 가장 연습하면서 많은 선배님들과 그리고 아라툴리 하는 친구들한테 좀 피해를 많이 준 것 같아서 제가 오히려 너무 조성적이고요. 선배님들께서는 다 개인적으로 대사 다 맞춰주시고 한 번도 안 귀찮아하시고 다 이렇게 저한테 연습도 할 수 있도록 많이 격려를 해주셔서 그 부분은 정말 한 번 더 말씀드릴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. 뒤에서 얘기했던 이광경 배우님 옆자리에 있어서 네, 자리 배치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. 그쵸? 네. 네. 네.